안녕하세요 여러분 구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구피 치어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구피 치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구피가 출산한 직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성화 치어를 분리하는 겁니다 구피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별도의 치어 전용 어항을 준비하거나 어항 안에 보호망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어항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주 물갈이를 해주고 어항 안에 미세한 입자를 걸러줄 스펀지 어가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먹이입니다 치어들은 태어나고 며칠 후부터 먹이를 먹기 시작하는데요 분말형 치어 전용 먹이 그리고 브라인 슈림프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치어들은 아직 소화기간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면 소화를 잘 못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치어들에게는 양질의 영향이 중요한데 브라인 슈림프는 치어들의 성장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고단백 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군말형 치어 전용 먹이로도 충분하니까 걱정 마세요 세번째는 치어들이 자라면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치어들이 성장하면 점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죠 어항의 크기를 늘리거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항 안에 수초를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수초는 치어들에게 은신철을 제공해주고 물의 질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암브리아 발레스네리아와 같은 수초는 치어들이 숨어 지내기 정말 적합하죠 네번째는 수질관리인데요 치어들은 성어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물관리와 수질관리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일주일에 20-30% 정도의 물관리를 해주는 것이 치어들의 건강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때 새로운 물은 치어들이 살고 있는 물과 비슷한 수온으로 맞춰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또한 여가기를 사용하더라도 치어가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흡입구를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굿빛 치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물생활에 대한 더 많은 정보의 팁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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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